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실험을 통해서 재미있는걸 해볼거에요 자 먼저 준비물을 소개할게요 이 차가운 어린과 굵은소개 그리고 물이 필요하구요 마지막으로 나무젓가락과 실로 만든 낚싯대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실험을 시작해볼까요 자 먼저 이 낚싯대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물을 먼저 적셔주세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얼음에 한번 이렇게 딱 갖다 내보겠습니다 자 얼음에 갖다 냈어요 자 이게 올라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또 안올라가요 자 그럼 이번엔 올라가는지 굵은소금으로 통해서 해볼게요 자 먼저 다시 여기 얼음에 얹고 굵은소금을 이따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이 굵은소금이 녹을때까지 잠시만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럼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될것 같아요 아 조금만 더 기다리겠습니다 자 과연 올라갈지 이제 올라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정말 실험을 통해 봤는데 이렇게 올라가요 소금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요 그래도 소금을 하니까 이렇게 얼음이 올라가네요 자 여러분도 집에서 이렇게 낚싯대로 얼음을 잡아보세요 그럼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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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